1. 2. 3. 안 돼. 안 됐다. 몰라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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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러다 큰일 나. 엄마한테 이랬다. 사랑하는 동생 게인아. 나 지금 핸드폰 충전하면서 핸드폰 안 해. 그쵸? 내 지금 배가 쪼까 아파서 볼일 보류 중이야. 그니까 신경쓰지 말고 가. 이거 좀 불편하네. 괜히만 없으면 소파에서 편하게 게임하는 건데. 욕조가 있었지? 저기에다가 따뜻함을 달아놓고 게임을 하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겠는데? 두더기 놈. 역시 내가 봐도 멋있어. 노란 놈이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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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시죠? 근데 저처럼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사용을 하면 감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. 아. 특히 욕실에서는 전기기구 사용을 되도록 안 하는 것이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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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